정렬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렬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된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 포지션을 현재 입력된 포지션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공격수부터 수비수 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을 기준으로 먼저 데이터 정렬하고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가입 기간에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들을 위쪽에 표시하도록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정렬을 하는데 간단하게 하나의 기준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하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예제처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실 때는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정렬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렬 작업은 포지션을 기준으로 값을 정렬할 건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순서 공격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골키퍼, 엔터, 세 번째 미드필드, 네 번째 수비수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이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는데 오타가 없으셔야 데이터 정렬을 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하셨다면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왼쪽 목록에 추가가 되어 있으십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이제 포지션별로 데이터를 정렬하신 다음에 그 다음 기준을 추가하셔서 두 번째 동일한 포지션이라면 가입 기간을 가지고 값이 아니라 셀의 색깔을 기준으로 위쪽에다가 셀의 색깔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는 셀의 색깔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지만 만약에 여러 개 색깔이 있다면 제시된 색깔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서 첫 번째 포지션별로 발음이 계속 이상하게 나가네요. 포지션별로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에서 가입 기간에 색깔이 채워진 부분이 위쪽에 정렬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정렬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렬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렬 2에서는요. 지금까지는 행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B3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 현재는 듣기, 독해, 그 다음 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를 문제에서는 좀 바꾸어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기준을 저희가 따로 열의 데이터가 행 단위로 작업을 하실 때는 위에 필드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옵션에 가셔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정렬 기준에 오셔서 그냥 임의로 행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행 하나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회화, 엔터, 그 다음에 듣기, 엔터, 독해 순으로 열 단위로 정렬하고자 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면 왼쪽 목록에 입력하셨던 정렬 순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회화, 듣기, 독해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